멈추냅시다! 안돼! 으아앗! 짠! 으아앗! 엇! 으아앗! 구독 누르셨습니다. 뭐 무슨 워크샵 하는데? 무슨 워크샵? 아무거나 할 거야. 이제 줄넘기랑 호런 마라톤이랑 그런 거 할 거인. 재밌겠다. 아니 그게 그것밖에 없어. 유튜브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언니 그렇게 좋텐션? 저희 뭐부터 하나요? 일단은 호런 마라톤 하나요? 호런 마라토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아 이분들 옵지 안 하는 거 티나는데? 이거 싹보전인데? 잠깐만요. 시청자들한테 물어볼게. 재밌는 거 뭐 없나? 님들? 기차에서 돈 털기 해봄? 기차에서 돈 털기 안 해봐요. 이거 근데 여섯.. 이거 3대3이에요 님들. 어피티 마실 분! 저요! 전 여기가 편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만 미리 할게요. 설명만 미리 할게요. 설명하면 설명 보고 핀냐가 사람을 모으던지 해봐. 그래서 캐릭을 고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차에서 앞으로 와보면 초록색 원이 있어요. 2층에 있는 거 이거 띄용 밟으면 적팀으로 넘어가죠. 이거 그리고 이걸 밟고서 적팀 기차 첫 번째 칸 있죠. 여기 안에 가보면 적팀 거에 노란색 동그란 게 있거든요. 먹으면 내 머리 위에 돈 가지고 있다 표시가 뜨죠. 그죠? 우리 기차까지 가지고 오면 우리가 1점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비랑 공격으로 나눠서 몇 명은 털러 가고 몇 명은 이렇게 마마님이 있으면 때려요. 그러면 죽어. 아니! 안 돼! 저 세 명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수비할게요. 가만 안 둔다. 3, 2, 1 오케이! 후! 오!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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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이! 전 여기에서 할 수 있을게요. 하이! 아! 어! 거기 좀 간다. 메이트 뭘로 잡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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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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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줘! 지켜줘! 안 돼! 잡았어! 우리 분발해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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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간다! 허리! 허리! 가자! 안 돼! 안 돼! 벌써 마지막이야? 10개? 오! 안 돼! 아! 너 또! 안녕하세요! 삐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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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왔어! 하이! 하이! 이거 뭐임? 메르시 술래잡기 아니야 이거? 아!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잡아! 잡아! 아! 마마님 찾기 쉬운 곳에 숨어주세요. 아! 마마 보이네! 어!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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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소리 들렀어! 메르시 발자국 소리 들렸는데 여기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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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님들? 보일걸요 아마?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면 알겠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 전혀 안보여 여기는 없다보니 그럼? 날아다녀도 되네 날아다닌다고? 날아다녀? 소리봐 소리봐 개 무서워 소리봐 소리들어봐? 이 근처 어딘데? 와 파라 잘 날아다닌다 파라가 보인다고? 파라 잘 날아다닌다 안녕하세요 메르시입니다 어디 계세요? 마마님 전파는 어떻게 걸린거에요? 지키기 어려운데 이거? 쉬운 곳에 숨었죠 쉽게 쉽게 갈려고 아 숨겨요 나무종지 너 여기 있잖아 여기 위에 있잖아 지금 어? 간블루언니 목소리 떨린다 저기요 모두 조용 모두 조용 제 근처로 와보세요 네 발소리 들려 발소리 들려 여기 어디 발소리? 마마님은 위에를 볼 줄 모르신거구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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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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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맞 어 맞췄어? 궁두의 힘을 무시하지마라 이분이 숨었어요? 예 숨었어요 아 이제 참으라고 해야 되지 아니 제가? 왠지 여러분 저한테 와보세요 저한테 와보세요 여기 소리 개만 들리거든요 저 있는데서 저 가니까 탭댄스 추고 있던데 뭐지 이거? 소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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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진 모르지만 꼬 어 뭐야 컷 여기서 점프에서 시프트 다시 점프 점프에서 시프트 넌 여기 왔다 누구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압당해 안 돼 자존심이다 이건 자존심이다 잘가요 벌레드 컷 벌레드로딱 시작 벌레드 컷 벌레드 컷 벌레드 Gym 벌레드 컷 벌레드 굣 벌레드 헌덥 벌레드 자존심 벌레드 다가다! 다가! 다가! 와! 왜 두명이에요! 으아아압! 달려졌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제 이네들이 겨몰 뭐야 그걸로 이미 죽은거잖아 와 뭐야 누구세요? 와 뭐야 나이스 처음에 어떻게 나는거임? 점프하고 시프트 점프 뭐야 아니 어디가 부수해줄게 부수해 부수합니다 부수해 미쳐 안돼 아니 아니 그런게 어딨어 아니 아싸 안돼 한번만 한번만 야 이 나쁜놈들 한 번 넘어 뭐야 왜 나 이팀으로 가 어 그러네 여기 우리 맞아 맞아 아 한글은 다 여기가 자동이야? 가자 한글캠 이 대사야 뭐야 아니 저들은 날라올거야 그렇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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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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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려가지 않는다 어어? 어어? 헣' 아아아아 아아아아 비켓은 당신이 1대4를 이길 수 있겠는가? 쥬워야 돼 여기있다 여기 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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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힣흣힣힣힣힣힛 어디에 가도 한 명씩 있어. 뭐야 왜 죽음님? 망치 언제 끝나요 그거? 망치요? 글쎄요? 언제 찍을 거예요? 곧? 어딨어? 어딨어? 잡았다! 2개 찍을 수 있었는데! 저 망치 없어! 저 망치 없어! 곧 있다 곧 있다! 나이스! 안 돼! 삐뿌! 슬리익! 나이스!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있나? 오늘 몇 편 뽑는 거야? 한 3편 뽑는 거야? 그럴 거 같은데? 그question? 다행이다! 오늘의 다음 영상은 소개해드릴께요! 1해 1 빨리 가야해. 9 2 3 5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